현재 시각 12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김하나 씨와 최은선 씨 김하나 대 최은선 최은선 대 김하나 두 사람 가운데 1대 쇼퀸의 영광을 차지할 최종 우승자는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우승자 최종 우승자 총점 2477점으로 1대 쇼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대 쇼퀸의 영광 최은선 씨가 차지하기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쇼퀸의 모든 여정이 마무리됐는데요 생방송 후에 특별한 만남도 이어졌죠 최종 우승자 최종 우승자 최종 우승자 아니, 안 해도 되니까 생각이 나. 잘했어, 잘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MC와 심사위원들의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는데요. TOP7에겐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TOP7에 오는 분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 덩어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한 권의 책 같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쭈퀸 1대 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노래하고 음악을 할 텐데 그 모든 음악의 여정을 제가 응원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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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리고요.